앞으로는 자녀가 결혼할 때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해줘도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부부 합산으로 하면 3억 원까지 양가 부모들 지원이 가능해 신혼부부의 전세집이나 내 집 마련 부담을 조금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소, 중견기업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가업 승계 증여세도 대폭 완화됐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녀 결혼 시 부모가 집을 사주거나 전세집을 구해주고 싶어도 그 돈이 5천만 원이 넘으면 증여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부부 합산으로 비과세 되는 돈이 최대 1억 원이다 보니 수도권에서 전세집 마련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1억 5천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높아지는데 양가를 합치면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1억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장 크게 고려한 비용은 당연히 전세가격인데 수도권이 다르고 지방이 다른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비 하나하나 손때가 묻어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지난 1979년 창업해 연매출 6천억 원대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을 키운 정구용 회장. 70대로 접어들며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고 싶지만 높은 증여세가 걱정입니다. 정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업 승계 목적 상속 시 300억 원까지는 10%의 증여세만 내면 되고 세금을 나눠낼 수 있는 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증여세 혜택을 받는 업종도 대폭 확대돼 상당수 중소·중견 기업들이 자식들에게 가업 승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MBN 뉴스 이기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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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